테리TV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테리TV 오신 걸 환영합니다 날씨가 조금 춥네요 이 프로그램의 메인 MC이자 걸크러쉬와 섹시한 퍼포먼스 팀 안에서 활동하는 핫바디 테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이 테마는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트코리아 방송과 함께하는 여러 최신 트렌드의 인터넷 플랫폼 등 공개 음악 방송으로 새로운 아티스트들과 여러 아이돌을 소개하고 핫한 댄스가 특징인 신개념 컨셉의 소통형 댄스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네 약간 조금 말이 발음이 약간 더 연습해야겠네요 네 그럼 저 테리 오늘도 귀엽게 보육 봐주시면서 이곳에 오신 분들 함께 같이 즐겨봅시다 네 그러면 첫 무대는 제가 오프닝으로 무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 주세요 저희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포토타임도 이어가보도록 할까요? 오늘 약간 초파오를 입었어요. 오른쪽부터 갈게요. 가운데 가볼게요. 왼쪽 가볼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 그럼 감사합니다. 바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